바로 그대이기야 임금을 기망하고 국법을 어겼다 더 이상은 너를 봐줄 수가 없다 처소의 연금? 연금으로 되겠습니까? 아주 끝을 봐야지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미는 겁니까? 밤에는 꼭 돌아올게 대체 왜 이리 무모하십니까? 못 본 척 해주면 안 되겠소? 다 정인 때문이었다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건만큼 무서운 것이 없지요 누구냐, 나